박고미TV 안녕하세요 박고미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잘못한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것과 별개로 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바로 회소가 되지 않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 강화 방안 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아주 크게 4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받아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안정지원 강화 그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도 매입을 해주는 사각지대 해소 정책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지원 강화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해예방책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첫 번째는 LH가 피해자 대신 그 집을 낙찰받아서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제공을 하는 방안입니다 전세사기가 발생을 하면 그 피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경매에서는 그 집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죠 이 과정에 LH가 참여를 해서 그 집을 낙찰받아오게 되면 LH가 매겨놓은 이 집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사오게 되니까 경매 차익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을 하거나 월세를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10년 동안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또 10년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살기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에서 70% 정도로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10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10 플러스 10년 총 20년인 거죠 첫 10년은 소득요건 안 보고요 자산요건 안 보고요 무주택요건도 안 봅니다 뒤 10년은 무주택요건만을 충족을 하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임대료를 지원하고도 경매 차익이 남는다면 그건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를 할 때 지급을 해서 보증금의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즉시 퇴거를 하려는 경우에는요 경매 차익 전액을 즉시 지원받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두 번째는 그동안 LH가 매입을 하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었었던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것들도 이제 매입을 해서 지원자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여기인 것 같은데요 먼저 위반 건축물은 흔히 건축물을 다 지워놓고 거기에 불법으로 중축을 하거나 개조를 해서 세를 놓는 그런 곳인데요 그동안 LH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매입을 해준다고 합니다 입주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를 면제해 주거나 위반사항을 수선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네요 또 신탁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탁사기란 집주인이 신탁 계약을 하면 집에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바로 신탁사기입니다 그동안 LH의 매입에서 제외가 되었던 이 경우도 이제 LH가 공개 매각에 참여를 해서 피해 주택을 매입을 하고 그때 남게 되는 차익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에게도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주인은 한 명인데 세입자가 여러 명이죠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가지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다가구 주택도 이제 LH가 경매에 참여를 해서 매입을 하고 경매 차익이 남으면 그걸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서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4억 5천이 있고요 세입자는 들어온 순서대로 ABCDEF 이렇게 6명이 있는데 모두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8억 5천으로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은행이 선순위니까 4억 5천만 원을 먼저 변제받게 되고 남아있는 4억 원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A는 1억 5천 다 받고 B도 1억 5천 다 받고 C는 1억 원만 받게 되죠 그리고 슬프게도 DEF는 모두 한 푼도 못 돌려받게 됩니다 이게 기존의 경매 후 변제 프로세스였습니다 지금의 동일한 상황을 이번에는 바뀐 지원 방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전세 사기가 발생한 주택을 LH가 감정을 해보니깐 11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그걸 LH가 경매해서 낙찰을 8억 5천만 원에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낙찰가 8억 5천만 원이니깐 경매로 인한 차익 경매 차익이 2억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먼저 8억 5천만 원을 원래 변제 순위대로 은행은 4억 5천만 원 A는 1억 5천 B 1억 5천 C는 1억 이렇게 변제된 후에 경매 차익 2억 5천만 원으로 추가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지원을 해주는 건 남은 피해금의 비율에 맞게 안분 배정해준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안분 배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피해금이 많이 남은 사람에게는 많이 해주고 적게 남은 사람에게는 적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피해금이 C는 5천만 원 D, E, F는 각각 1억 5천만 원씩 남아있죠 그러면 D는 C보다 3배 많은 피해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원금도 3배 더 받도록 계산이 됩니다 그런 계산을 해보게 되면 경매 차익 2억 5천만 원을 C는 2천 5백만 원 D는 7천 5백만 원 E는 7천 5백만 원 F는 7천 5백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매입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던 위반 건축물, 신탁 4기 주택, 다가구 주택도 포함이 되면서 좀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세 번째는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먼저 대환대출 신청 시기를 당겨주는 건데요 원래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한 달이 지나야 임차권 등기를 하고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전세 사기의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전세 대출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전세 사기가 오피스텔에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이것의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마지막 네 번째는 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방책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집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바뀌고요 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임대인의 이력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걸 고려한 임대인의 위험도를 지표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정인자를 볼 수 있도록 바뀌고요 또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명단도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주요 정보를 설명했다 이런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요 이제 중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공제금 지급 절차도 2년에서 4년 걸리던 것을 3개월 만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5월 27일에 발표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큰 4가지 내용들을 전달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세 사기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